야 근데 식량을 처음에 시작할때 아무것도 안줬어? 뭐어? 이 근처에 식량이 있을 수 있어 사플링 깃털 그 다음에 설마 저 갈대가 식량인가? 이거 많이 모아놔야되나? 이거 먹어야되나? 근데 너무 순식간에 이게 게이지가 달아버리니까 당황스런데 유료게임인가요? 그럼요 이게 얼리 액세스였다가 24일 얼마 안됐죠? 24일에 출시됐습니다 어제죠 어제 어제 정식 출시된 게임이에요 얼리 액세스를 벗어났죠 그래서 많은 버그들도 개선됐고 업데이트도 대량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 게임입니다 출시된지 얼마 안됐어요 얼리 액세스 게임이긴 하지만 미션을 한번 받아놓고 돌칼 만드는 미션이였죠 아까 바로갑시다 바로가죠 아 나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이거 설마 이거 이어지나 데이터가? 내가 갔던 섬에 똑같이 멧돼지가 있고 늑대가 있고 이러나? 저 늑대보면 바로 도망갈게요 안될거 같거든요 늑대다 보면은 가자고 야 분위기는 분명히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생존 게임치고 되게 평화로워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였다 역시 귤전방송님께서 스티커 하나 선물 새 북터치게 받으시라고 네 지금 새해가 시작된지 어 무려 1개월하고도 25일이 지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려 담는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키가 있나 한번 보자 키 키 키 키 키 키 키 때리기 스윙 스태프 스페이스 바잖아 맞네 스페이스 바 근데 안 때려 지는 거잖아 어 뭐야 칠 누르면 횃불을 든다고? 아 횃불 들면은 아 얘가 또 도망갈려나? 이번에 한번 횃불 만나면 횃불 들어보죠 가자 자 단천강레프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우! 컨트롤 잘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좋았어 지금 지금 오케이 좋았어 자 지금 굉장히 순조롭죠 탄총강 아 굉장합니다 좋았어 오케이 아 나이스 대박이거 아 앞에 안초 앞에 점막에 안초 어우 잠시만요 오케이 나이스 첫번째 지역 이게 첫번째 지역인가봐 어우 너무 좁아 어우 잠시만요 어우 부딪힐 것 같아 야 시점변경 안돼? 아까 칼 없어서 이게 내가 싸우지도 못하고 죽은거야 여러분들의 오지랖을 믿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디가서 죽었지 저기 한번 가볼래요? 저기 한번도 안가본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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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영차 아휴 망했어 망했다고 아휴 진짜 아까 여기 왔었나? 여기 안왔던거 같아 그치? 저기 뭐있다 오케이 슬로우 로버트 그루브 처음온거 같죠? 가겠습니다 오 잠깐만 여기 아까 그 늑대 만난데 아냐? 아니면? 오케 싹퍼밍 히퍼밍 어우 느낌이상해 토끼 어어? 야 이거 잡아먹을 수 있는거 아냐? 야 토끼 골있어 야 늑대강 아니야 토끼강이야 토끼가 토끼 잡아먹을 수 있는거 뭐가 있을거 같은데? 이거 찾아보자 있어 있어 이거 뭐있어 뭔가있어 토끼가 있다는거네 어어 너트앤볼츠 대박 이거 아까 무슨 뭐 저 수리할때 쓰는거 같았죠? 그치 여기서 우리는 오케 토끼 우리보고 도망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보자고 덫같은거 덫 이네 스내어 있다 있네 있어 스톤 나이프 먼저 만들어야겠다 스톤 나이프 스톤 나이프 아 플린트가 부족하네 아 플린트 하나 어디서 못 구하나? 아 이거 잡아먹고싶은데 대박 영양가 쩔텐데 토끼죽 토끼고에 불을 질러요 지금 불을 못질러 우리 불도 못질르는 상황이에요 나오란 템은 안나오고 자꾸 이상한 템만 나오네 이게 뭐야 저 또 토끼고에 불을 누르면 알아서 부어서 나온다고 정말 대단한 발상이야 훌륭해 아잇 맞아라 안 맞네요 아 저거 너무 아까운데 저거 두고가야돼 다시 못올라오잖아 근데 템이 없어 만들 수 있는 템이 없어 뭐가 도구를 만들어서 쟤네를 잡아야되는데 한번 때려잡아볼까? 저거 때려잡을 수 있으려나? 자 몰래 몰래 엉금 엉금 튀어서가자 저기있다 저기있다 요거요거요거 흠 오 도깨골 근처에 있네 아아아아아이 일루왈루왈루왈루왈루엘루 더럽게 수확이여 없구멍 아까 나가서 바로 왼쪽에 뭐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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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돼 요거 요거 오케이 아 뭐야 별거 없잖아 내려가죠 쿨하게 일부러 이 한 지역의 모든 곳을 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가다보면 지역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이제 토끼도 암살하려 하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그랬다고 이제 또 토끼도 암살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 누가 보면 내가 보고 무슨 살인 청구가 좀 잘 겠네 조만간에 히트맨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왜 좁은 길을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자 복이 있을지 그렇지 자 저것도 파밍하죠 이거 이거 오케이 콩! 어 콩! 음식 나왔어 음식! 야 먹을 거 나왔어 나 대박 대박 자 둥둥 떠내려가죠 일단 암살을 빙자 무참에 살인할 땐 언제네요 어 그거는 나치가 사람입니까 나친 나쁜 놈들이잖아 나쁜 놈들이 한정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여여여여여여! 오우 네에 야 말하다가 클나뻐라 야 이거 은근히 은근히 신경쓸 게 많은데요 어우 부리지 뻔했어 또 어우 저긴가? 저기로 가야되나? 아까 저기서 죽은거 같은데? 잠시만요 저기로 갈게요 이번엔 저기로 가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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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사고 접촉사고 잠시만 조안나의 농장 조안나의 농장에 왔어요 여긴 또 뭐가 있을까 밤에 오면 불안한데 늑대 각인가 아우 아우 없는것같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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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빛나고 있죠? 얘는 왜 빛나지? 오 대박 어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칼만들어 칼칼칼 뭐야 너 왜 짖어 어 불안하게 왜 짖어 너 짖으면 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나 파밍 좀 할게 에어 짖지마 어 인멘토리 풀 그렇다면은 나는 칼 아 인멘토리 좀 비워달래요?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많잖아 버려 짖지마 무섭다고 임마 칼도 만들 수 있네 칼 스네어 스네어 만들기로 했는데 토끼 그거죠 스네어 만들어 박스 트랩도 있네? 박스 트랩은 뭐지? 작은 동물을 잡을 때 필요한 거라고 일단은 필요한 거 이거 뭐지? 데드 유카 윤카 이상한 아이템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 야 그리고 툴벨트는 뭐야? 이거 좀 정리 좀 해야되겠는데? 어 답이 없네요 정리 좀 해야지 이거 버려봐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스네어도 니가 갖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산으로 활 써진다고? 활을 만들어야 활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어? 물 대박 어 아우리 유 아우리 저거 없어 어 왜 어디 오셨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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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물 채웠고요 유리병 필요 없어 아 유리병 뭐 이렇게 많아 내가 버린거지 아까 유리병이 몇개야 둘째가 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필요합니까? 굳이? 뭐 만들 수 있는 장볼까? 스플린트 아우리 땜목에도 저장시킬 수 있나봐 단독턴이야? 혼자나봐 우리 여기서 좀 더 파밍하죠 어 어 어 젖어 아니 젖으면 안돼 젖으면 안된다고 야 어떻게 해 야 잠깐만 젖으면 어 어 무서워 야 이거 뭐야 공포게임이야? 어 옥수수 옥수 옥수수 옥수 옥수수 옥수 이거 뭐 많이 맞으면 안될거 같은데 어떡하지? 야 비를 피할 데가 없잖아 어떻게 해 이거 체온이 내려간다 쭉 쭉 쭉 쭉 언제까지 오들오들 떨게 할거야 내 어깨를 봐 떨고 있잖아 빨리 가 치워준다 치워준다 아 비를 피할 데가 없어 아 어떡해 이거 일단 가죠 타 티 티씨에니 오서오세요 아 미치겠네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유 우장턱 뭐해 저쪽으로 갈만한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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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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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노래가 좋다 늑대님 늑대님 계시다요 아무도 없나요? 어 여기 이상한데? 야 아까 여기 늑대 본데 아니야? 발전 소리 났어 야 뭐 있어? 잠깐만 대박 뭐가 있어도 파밍의 의욕은 떨칠 수 없죠 야 소리가 너무 크다 유튜브에 저작권 걸리는 노래 아니겠지? 설마 이게 뭐야? 유튜브에 저작권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데 오 오 오 나이스 얘들아 반가워 야 너네 임마 내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걸 쓸때가 됐구만 알로에도 있네 이거 쓰자 자 요쯤에다가 놓으면은 애들이 나가서 가다가 걸리겠지? 좋았어 나는 우우우우월라 딴 데 가 볼까 으흠흠 자 물도 한번 채워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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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채워주고 이건 뭐야 앰야 자 물놓고 님델리온 이거 민덜레 아니야? 어! 뭐 잡혔다 나이스! 야 잡혔어 잡혔다고 혼자 남았구나 아 뭐야 이게 끝이야? 일회용이야? 덧 한번 진짜 그지같이 만드네 해머 만들 수 있네요 한마마 만들어봐 한마마 만들어봐 일단 스킨랩에 베끼고 아 인벤돌이 없네요 아 고기도 나왔어 나이스 고기 저건 구워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먹어 이거 아냐아냐아냐 이거를 이거를 개한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머 해머 만들죠 해머 해머 만들고 뭐가 될 것 같은데요 베이직 툴 완성 뭘까 해머를 완성했으니까 캔파이어를 만들 수 있다고? 서바이벌 서플라이를 만들 수 있다고? 저거 있으면 어 어 킬 래빗 죽인 래빗 살아있는 래빗이 있는거 보니까 토끼를 생포할 수도 있나 본데요? 어 뭐야 이거 방금 뭐 떴는데 메세지 떴는데 아니야? 어 아니구나 토끼를 생포할 수도 있나봐 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이거 진짜 때리는게 이거여가지고 뭐 잡겠냐 이거? 해머랑 캠프파이어랑 무슨 상관인가요? 해머가 있어요 나무도 하고 나무가 있어요 이거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상했을 뿐인데 캠퍼 만들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캠프파이어 어 아직 이게 안열린거야 오케이 야 젖은거 젖은거 됐어 젖은거 끝났어 캠파이어는 아 내가 지금 저게였구나 이게 없네 이거 만들면 캠파이어 만들 수 있겠죠? 아니야? 뭐야 캠파이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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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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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급한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 하나 해놓자고 캠파를 등록 이거 등록 어떻게 하죠? 1번 2번 아 먹을거구나 3번 캠파이어 아 이렇게 힐링 아이템도 있나봐 치료 아이템 어 양파 양파? 마늘? 마늘이었나? 잠자야되는거 아니야 지금 이제? 슬슬 여기서 얻을건 다 얻은거 같아요 개이득입니다 더있네요 해머로 늑대 때리자고 그 나 세대맞고 세대맞으니까 죽던데 걔가 뭐 돌돌끼로 때려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딴 데 가자 고! 그리고 얼굴 자연추위됐네요 그치 역시 자연추위가 짱이라니까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우 아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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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쿵탑 야 땜모 야 땜모 어떻게 땜모 야 반피야 땜모 어떻게 저거 반피야 땜모 반피라고 어 여기 뭐야 여기서 뭔가 치료할 수 있을거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ok 웨이프라이어 47번지 웨이파워? 파워? 파워? 어 뭐 사람사나? 오? 되세요! 사람 사는 덴가? 이 사람이 우우적인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봐야겠는데 열어도 돼? 야 함부로 이거 뒤져도 되냐? 루트 오! 야 우리 피.. 낚시 줄 있었는데 낚시대 생겼어 낚시 바늘 생겼어 대박 아니 그런거.. 그런걸 가져가면 안되지 왜 낚시 바늘을 두고 이딴거를 가져와 버려 이거 낚시 바늘 그 다음에 다른거는 이거 뭐야? 레프트.. 적어도 뭔가 필요한거 같은데 가져가자고 뭐하나 버리고 우리의 징표를 남겨주죠 뭘 남겨주지? 남겨줄만한게 없네 유카 버려 버리고 낚시 바늘 놓고 내가 이걸 가져가면 되겠구만 어.. 도둑이 당당하게 증거를 남기고 가죠 좋았어 물 마시자고? 지금 물 안마셔도 될거 같은데 자 여기서 뭔가 만들만할거 같아요 낚시대가 생겼거든 낚시 바늘하고 생겼는데 안뜨네 낚시 피싱 애프로 시작하는게 있을텐데 피싱하면 대박일텐데 그쵸 일단 가 여기 사람이 살고 있을거 같기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훔친걸 다 들킬거야 그니까 다른 안전한 곳으로 한번 가보자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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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있네 딱 뜯네 저기 가서 불 피워가지고 옥수수도 해먹고 옥수수도 구워먹고 다 해먹자고 저기 불도 있네 여기 왜 굳이 캠프 파이어 우리거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잠잠 젠장 자다다다구 어후 오이구야 오이구야 어허